지우개 부자 지우개 부자 나 귀여워 오비키 너 왜 이렇게 지우개가 많냐 어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달란트 시장 했거든 나도 그거 해본 적 있어 뭐 물건 사는 거잖아 그거 하고 교회 한번 가본 적 있어 와 그래서 내가 모아놓은 달란트 엄청 많은데 그걸로 지우개 몰빵했어 왜 거기 재밌는 거 많잖아 엄청 많았어 마이 멜로디 에코백도 있었고 레고 같이 재밌는 장난감도 많았는데 이번에 지우개만 갖고 싶어서 지우개 다 샀어 뭐라고 뭐뭐 있는데 특이한 게 엄청 많더라고 뭐뭐 있냐면 우와 예쁜 지우개도 엄청 많은데 일단은 나는 이 과자 지우개 보고 싶어 쿠키 지우개 바삭바삭 거릴 거 같아 그리고 모양이 진짜 쿠키 같아 진짜 쿠키 같잖아 열어보니까 우와 색깔이 이 두 가지 색깔 말랑말랑 말랑말랑 진짜 지우개야 한번 지워봐 잘 지워지는지 확인 요 색깔 지우개로 지우면 잘 지워져야 지우개지 오 근데 좀 꾹꾹 눌러야 지워지네 예쁜 것보다 잘 지워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요런 식으로 지워진다 10점 만점에 7점 이쁘니까 요렇게 즐거다니면 재밌긴 하잖아 다음은 진짜 신기한 지우개 있거든 이 슬라임 지우개야 조물조물 만들고 지우개로 지워보세요 요렇게도 만들 수 있나봐 근데 흰색이 없으니까 한번 다양하게 따른 거를 만들어 볼게 색상은 이렇게 섞으면 이렇게 나온다고 오우와 슬라임 지우개를 열어보면 오! 물렁거려! 우와! 물렁거려! 한번 뜯어보면 다 뜯었는데 우와! 한번 늘어나는지 봐야겠어 엄청 딱딱해 오! 이거 드라이기로 해가지고 와야겠다 하! 그러는게 좋겠다! 오! 이거 봐! 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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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커미줄요 커미줄! 이게 드라이기로 한번 하니까 잘 늘어나 쭉! 하! 재밌잖아! 노란색이랑 그 다음에 요 색깔 섞으면 요렇게! 요렇게 된대 오! 재밌어! 재밌어! 우와! 하! 부럽잖아! 이게 지우개래! 근데 숄라인 같아서 너무 재밌어! 쪼물딱 쪼물딱 우와 요렇게 해서 요거랑 색깔 한 번 섞어볼게요 색깔을 섞어봅니다 근데 이거 아이스크림 같애 그런 아이스크림 있잖아 알지 알지 오 진짜 이런 색깔 나오네 하트를 만들어 봅니다 하트를 만들어 봅니다 하나 만들었어 내가 뭘 할 거냐면 어허 뭐 할 건데 말해줘 이거 몰라? 이거 그거잖아 근데 계속 만지니까 이거 엄청 부드러워졌어 우와 엄청 딱딱했는데 하하 뭘까 하악 정답 네이클로버 딩동댕 정답 네이클로버 요걸 이제 나는 합치해서 자 한 번에 섞어보겠어 안돼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힘이 엄청 세야 돼 여러분 우와 박사님 너 손 줘봐 내가 이거 넣어 거미줄 해줄게 여기 거미줄 재밌잖아 어때 느낌 어때? 실타래 느낌이야 재밌잖아 맛있겠다 색깔도 좋아 근데 이렇게 했잖아 그런 다음에 봐봐 이대로 따라란 근데 색깔이 이렇게 됐어 하하하 다 섞으니까 요거를 이제 잘 지워지는지 한 번 보면 여기다 한 번 지워볼게 어 뭐야 뭐야 일도 안 지워져 이게 좀 딱딱해져야지 지워질 것 같아 딱딱한 부분으로 해보면 안 지워지잖아 아잇 흠 허 뭐야 지우갠들 왜 안 지워져 좀 지워져 근데 다음 지우개는 로프 지우개 우와 얼마나 뱅글뱅글 있지 우와 우와 길어 뱀 같아 쓰읍 아 무섭잖아 이걸 줄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줄넘기 칼 조심 요런 지우개가 엄청 생기는 거야 오 아까 그 슬라이브 지우개에다가 파채처럼 넣으면 재밌겠다 오케이를 지워보면 오 이 지우개 좀 잘 져져 이거 평생 쓸 수 있는 지우개예요 그리고 이렇게 잘린 것도 잘 지워진다 우와 다음 이건 뭐야 권총이야 밀리터리 총 지우개 허허 진짜 총이잖아 나의 무기를 가져왔다 오 나는 권총이 지금 대구가 있고 이거는 나발 총이다 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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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텔이 살아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약해 눌러서 지워야지 겨우 잘 지워진다고 다음 집에는 와! 비누질개 이건 포장지부터 너무 예뻐 뜯어볼게 아깝다 오! 비누! 어! 이렇게 생겼어 이거 비누 받침처럼 생긴 거에다가 이렇게 딱 주네 어 귀여워 한번 지워볼게요 쨔루롱 이게 제일 잘 지워져 역시 지우개는 누르는 압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둔탁한 게 잘 쳐진다 나 손 좀 씻어야겠다 뭐야 거품이 왜 안 나 진짜 그러네 동물 조립지우개 이게 조립이래 자세히 보면 여기가 지금 다 퍼즐처럼 돼있어 몸을 분해하겠습니다 잔인하잖아 레고같이 돼있어 이렇게 섞여있어 와 어렵겠지 어렵겠잖아 자 같이 맞춰보자 이게 달인지 팔인지 따랑 오케이 원숭이 완성 어? 이거 다리인가?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건 팔이고 이건 다리 안녕하세요 우리 청소하러 왔는데요 지울 거 있나요? 아 여기 지울 거 있습니다 지워볼게요 일단 제 머리로 으아 아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지워졌어요 그렇다면 내가 나서 주지 아 내 팔 아 안돼 찬이네 아 근데 뭐든 지우개가 좀 잘 안 지워진다 우와 이거는 지우개 가루를 청소해 주는 거야 진짜 지우개 가루가 들어가네 진짜 신기하네 지우개 가루가 사라졌어 여기 지우개 가루가 지금 많거든요 한번 지워볼게요 진짜 사라지네 이렇게 하니까 어디로 사라지는 거지? 이 안으로 사라지나 봐 허억 신기하더라? 한번 뒤에 뒷면을 열면 이런 지우개가 나오거든요 오케이 역시 둔탁한 게 잘 지워져 그리고 뒤로 지우개 가루를 먹어줍니다 먹지마 우와 이거 시험폭탄 아니야 이거? 아 아니었어 이거는 음료수였습니다 이거 빨대였습니다 빨대 이걸로도 지워보면 오오 뒷면으로 지워지는 다음은 음료수 지우개 그 다음에 요런 거 알지? 애니멀 지우개 그 뭐가 나올지 랜덤으로 한번 해볼게 아 궁금하잖아 나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 귀엽 거 같아 하나 둘 셋 어? 뭐야? 쥐야? 근데 귀엽다 나 여기서 핑크색이 나왔으면 좋겠어 잉? 아! 오 이 친구 나왔어 잘라보면 짜잔 오 귀여워 지워보면 비교적 잘 지워져요 그 다음 요거 뭐냐면 뽑기 왕지우개 이거 기대된단 말이지 내가 이거 제일 기대돼서 샀거든 아 뽑기 하잖아 여기 안에 지금 많은 과일들이 있어요 약간 요아정 토핑같이 과일들이 많은데 한번 뽑아볼게요 레버를 흘리면 오! 바나나랑 파인애플 오! 이제 이 지우개가 잘 지워지는지 보면 딸기를 지워볼게요 오! 힘들어 안 지워져 잘 마지막 대망의 하이라이트 난 이 아이스크림 콘이 궁금하다고 근데 이것도 똑같이 잘 안 지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쥬쥬 오! 맛있다 오! 맛있어요 사실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지어보면 민초는 얼마나 잘 지워지고 뭐야 이렇게 잘 지워져? 기대 안했는데 아이스크림 코너로는 잘 안 지워지고 귀여워 엄청 신기하지 않아? 신기하잖아 저 슬라임 지우개가 제일 갖고 싶어 부러워 나는 오마이비키 스티커 가져올게 오! 이 슬라임 주게 너무 갖고 싶어 오! 재밌잖아 와! 오마이비키 스티커 오! 오마이비키 스티커를 그리고 붙이고 스테인이 너도 붙여줄게 나는 옆에 시나모를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실수했네 포도 지우개로 지우기 숑숑숑 숑숑숑 오! 잘 지워져 오! 잘 지워져 키키키키 난 간다 벌써? 피아노학원 5시에 간다며 지금 1시도 안 됐는데? 어! 나 지금 갈거야 어! 이게 왜 내 주머니에 있지? 응! 이건 내 지우개인데 하아! 너 가져 뭐라고? 나 이거 가지라고? 응! 너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가져 이것들 다? 왜? 막상 사고나니까 이렇게 까지 필요 없었는데 내가 너무 많이 산 것 같아서 어차피 친구들 나눠주려고 했어 어! 착하잖아? 다른 좋은 거 많았는데 잘 못 산 것 같아 다음 번에 생각하고 사야지 어! 어쨌든 고마워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이 슬라임 지우개 너무 재밌어 보이잖아? 갖고 싶어서 몰래 가져가려고 했어 너 지우개 많아 보여서? 어? 근데 다시 갖다 놓으려고 했어 이건 진짜야 그랬구나 괜찮아 갖고 싶을 수도 있지 내가 자랑하니까 그러니까 너 너무 부럽더라고 하하! 자랑처럼 보였다면 미안 같이 뜯어보고 휩었을 뿐인데 그래 뭐든 고마워 이렇게 지우개 줘서 응! 피아노 잘가 그럼 갈 필요 없어 나 여기서 더 놀다 갈 거야 하하 그래? 그럼 아이스크림 먹을래? 고마워 아이스크림 좋잖아 좋아 오늘도 신나게 지우개 놀이하기 대성!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